우리 댕댕이들이 눈으로 욕하기 전에 호호가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표영입니다. 오늘은 우리 강아지들이 보호자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포호가 막 지짐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불만을 표시하곤 하더라고요. 여러분의 반려견도 이런 행동들을 하진 않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과연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을까요? 바로 시작할게요. 첫 번째, 째려보기 가끔 어디선가 뜨거운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. 이렇게 포호가 눈을 세모나게 뜨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. 마치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. 이렇게 강아지가 보호자를 째려보듯이 쳐다보고 있다면 사나거나 제가 혼자 뭔가를 먹고 있을 때 뭔가 요구성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. 우리 댕댕이들이 눈으로 욕하기 전에 밥은 잘 챙겨줬는지 산책 시간은 지나지 않았는지 미리 잘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, 방해하기 앞서 째려보기를 했는데도 소용이 없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. 보호자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낑낑거리거나 앞발로 툭툭 치면서 보호자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. 특히 제가 일을 오래 하고 있으면 일 좀 그만하라고 방해를 하는데요. 가끔은 귀찮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사표현하는 게 귀엽고 기특하기도 해서 보통 이럴 때는 푸가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다음 단계가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. 세 번째, 사고치기 보호자를 방해해도 소용이 없다면 강아지는 특단의 조치에 나서게 되는데요. 바로 사고를 쳐서 보호자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배변패드 물어뜯기인데요. 퍼피 친구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잔머리 수법이에요. 배변패드를 물어뜯으면 보호자가 나타나니까 보호자 호출용으로 배변패드를 물어뜯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강아지가 사고칠 때 무작정 반응하기보다는 행동을 멈추고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진정이 되면 그때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. 그러면 원하는 게 있을 때 사고를 치기보다는 기다리는 방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. 푸도 어렸을 때 사고를 진짜 많이 쳤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기다리는 편이에요. 네 번째, 이상행동 아무리 사고를 쳐도 보호자가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강아지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.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불만행동으로는 코핥기와 하품하기를 볼 수 있고 몸의 긴장을 풀기 위한 몸털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행동들은 가장 대표적인 스트레스, 불만 사인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스트레스 증후가 보인다면 댕댕이가 화병나지 않도록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주세요. 무작정 무시하고 외면하는 건 강아지를 무기력감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엇을 원하는지는 파악해서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다섯 번째, 난폭한 행동 강아지의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가 평소 보지 못하는 난폭한 행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. 방석을 미친 듯이 파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온 집안을 댕사인볼트처럼 뛰어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이런 난폭한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를 쳐다보고 찡찡대고 이상행동을 보이면서 계속 불만이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도 무시를 당하니까 결국엔 터져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보호자들은 강아지가 불만이 쌓여 난폭한 행동 또 나아가서는 문제행동까지 이어지기 전에 작은 행동들을 잘 관찰해 주면서 불만과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풀을 키우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. 요구하기 전에 미리 놀아주고 미리 산책해 주자. 그러면 웬만하면 문제행동으로까지 발달되지 않더라고요. 인정? 자 오늘은 강아지가 불만 가득할 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푸와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렸는데요. 여러분의 강아지들은 불만 가득할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강아지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실기로운 보호자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실기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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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